저기요 잠깐만요 그래 당신 맞아요 실례가 안 된다면 안 자도 될까요 누군가 기다리거나 혹은 혼자 왔다면 이 커피를 다 마실 때까지 많이 써도 될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그 말은 그대에 5분만 시간을 내줘요 그대에 5분만 시간을 줄래요 5분만 날 허락한다면 그대 앞에 커피보다 더 향긋한 걸 줄게 이름은 뭐예요 이 근처 사나요 웃지만 말고요 여기 자주 온몸아요 당황스럽겠지만 나도 너무 떨려요 말해도 못 믿을 테지만 나처럼이에요 사실 아까부터 계속 지켜봤어요 그대에 5분만 시간을 내줘요 그대에 5분만 시간을 줄래요 5분만 날 허락한다면 그대 앞에 케이브보다 더 달콤한 걸 줄게 내가 이렇게 당신 앞에 걸어가서 말을 건넬 수 있다면 그대에 5분만 그대에 5분만 날 허락한다면 날 허락한다면 그대 앞에 커피보다 더 향긋한 걸 줄게 5분만 그대 앞에 케이브보다 더 달콤한 걸 줄게 그대 앞에 케이브보다 더 달콤한 걸 줄게 그대가 사랑이었다면 내가 그 사람이 될게 언제 오뎠요 뱅나 ז musimy 아름다 SEE 한글자막 by 박진희